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절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선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오전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의 시간에는 우리 일본 기후 카노 교회를 숨기시는 니시보리 노리요 목사님 니시보리 노리요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통역에는 우리 일본 성교사님이시고 또 이누야마 교회를 숨기고 계시는 우리 김기태 우리 성교사님께서 통역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으로 주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는데 사실은 참 이 가깝고도 먼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좀처럼 또 일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는데 오늘 멀리 일본에서부터 또 귀한 목사님 또 성교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시고 또 우리 두 분 목사님을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청교회 교회들은 저는 니시보리 노리요 목사님입니다 만나서 기쁩니다 일본과 한국 사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 사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일본에서 행한 여러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당한 어려운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이렇게 범청교회에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김 목사님께서 또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요 사실은 상당히 역사적인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동부산노예와 그리고 일본의 중부중예가 연합이 되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개척하려고 하는 그 해가 바로 2014년 올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은 실제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그 두렵고 뜨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한 메시지를 듣고서도 제자들은 두려워서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동정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불신함과 그리고 마음의 그 강평함을 그렇게 지적하시고 또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책망하려고 하는 그 책망만으로 책망하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샬롬 그 평화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용서 죄의 용서에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죄의 용서를 주신과 동시에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지금 역사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천하에 다니며 너희들은 만면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할 때에 그 온천하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세상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너무너무 좋았던 그렇게 심이 좋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볼 때에 21세기를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로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정말 여러가지 문화가 이렇게 융성한 가운데서도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여러가지 부분을 볼 때에 우리는 심각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의 온단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나 그리고 또 비참함 그리고 또 여러 이렇게 세상이 안 좋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전 세계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죄악으로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정말 중요한 그 인류를 위해서 우려같이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같이 참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유일하신 구조라는 것을 믿는 그 신앙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의인이 되었고 그 의인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전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아주 간단하게 넘길 그런 말이라고 참으로 무거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정말 너무나 많은 정부가 이렇게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것이 지금 우리는 듣게 되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런 어떤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그 말씀은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본 그 이교의 어떤 나라인 그 일본은요 지금 우리 일본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는 경제적인 어떻게 살아갈까 그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어떤 하나의 현상을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티모데우스에서 사장의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여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어떤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의 누나는요 세례를 받는 그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요 초등학교에도 가지 않은 아주 작은 6살 혹은 5살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꼬마가 누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을까요 지옥가요 그래서 그 작은 아이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은 그 작은 아이의 그 한마디의 말이 그 누나의 그 마음에 이렇게 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듣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제 이름으로 악례가 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말을 말합니다 손에 헤비을掴みまた毒을飲んでも消して 가위を受けず 병원에 손을 놓으면治고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새 발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거기서 지금 마가복음 16장에서 말하는 그대로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악령이 들리는 사람들이 악령이 쫓김을 받고 그리고 뱀을 잡은 사람도 해독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병든 자가 낳는 이 모든 역사들이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이 기적이라는 것은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입니다만 그 기적 같은 그 기적은 정말 그 시대에 어찌 보면 한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어떤 때 또 어떤 곳에서도 그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종이 됐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성령께서 오셔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대야말로 정말 새로운 시대다 라고 지금 바울은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우리 말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병을 가진 자입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그 자기의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만 그 기도가 잘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정말 바울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바울은 그 은혜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 우리는 약한 가운데서 우리는 약하지만은 그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한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말씀해서 계속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람은 부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날로 새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또 우리는 그런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실제적으로 중병에 걸리든지 또 이렇게 죽음 직전에 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벌써 승리자로 계시고 또 우리도 결국 승리자의 그 반열에 서기 때문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가 풍성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벌써 그런 은혜의 세계에 들어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말을 하는 새 방언을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로 말이 조금만 나오면 우리는 실패한 말 혹은 실수하는 말이 많은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언자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시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런 어떤 놀라운 말씀이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곤한 시대 이 지말을 곤비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막혀진 사명은 새로운 방언으로 새로운 말을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사명으로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그 애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성령의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은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다시 한번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원래의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갑시다 어떻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만이 아니고 그리고 유다야 그리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서로의 그런 어떤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을 장소로 해서 거기서 기독교에 좋은 어떤 멋진 집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성시화운동이라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지금 그것이 퍼져나가시도록 성시화된 그런 도시를 만드는 또 그런 나라를 만드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놀라운 어떤 비전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특별하게 세계 선교에 열심을 가지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일본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와 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식민지를 만들고 또 식민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침략 진정을 일으키고 정말 몹쓸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그런 어떤 일본 사람 또 일본 사람 한 사람으로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 선교사들 정말로 능력이 있고 힘을 다하는 그런 여러 선교사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정말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그리고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 교회를 해서 꼭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 본국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렇게 같이 신앙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본천교회에 이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천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장시켜주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김철우 목사님의 그 열정과 또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일본의 계획파 교회와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